시작!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우리 오늘 조금 시국이 이래 가지고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와 제 네이버 블로그에 댓글이 각각 하나씩 이제 관련 댓글이 달렸는데 이분도 지금 임신 중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상황이 이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 돼서 남겨주신 글이에요. 제가 두 개 다 읽어 드릴게요. 핵심 부분만 읽어 드릴게요. 유튜브 댓글에는 꽁냥꽁냥 님이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어순하는데 방역이 안 뚫린 곳이 없고 태어날 아기를 산후조리원에 맡겨도 될까요? 산후조리원 위생은 100% 믿어도 될지 그렇다고 출산휴가 며칠이면 저는 출근하는데 아, 삼둥이 아빠구나. 내 아내 혼자 아기랑 5세, 8세 아들 두 녀석 집에 두고 갈 수도 없고 대구에 살고 계시대요. 진짜 걱정이 너무 많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또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어, 잠시만요. 여기구나. 읽어 드릴게요. 비밀 댓글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 사건으로 출산 2주 앞두고 있는 산무인데 해당 병원이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담당 교수님 진료를 못 보게 되었어요. 병원도 폐쇄되었다가 이번 주 내로 다시 재개한다고 하는데 2주 안에 신호가 오면 교수님이 안 계셔서 다른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병원이 문제가 생기니 조리원에서도 안 받아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기가 빨리 나오게 되면 아기 데리고 집에 와서 혼자 조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도 매우 가까이 계시는데 바깥 외출을 하셔서 불안해서 저 혼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떡하냐.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벌써 이슬도 비치고 있고 약간 가진통도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보룸도 입출 전부터 멈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잘하셨고. 네, 엄마가 이제 걱정이 많으시죠? 지금 시국이 이래서. 아우, 그쵸. 너무 걱정이 많을 거예요. 지금 임신하신 분들, 이제 막 출산하신 분들 다들 너무 걱정이 많으시죠? 갑자기 이렇게 너무 전염병이 확산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지금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는 산후 관리사분도 아, 이거 괜찮은 건가 걱정이 되고 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15년도 7월에 셋째를 출사했는데 그때 메르스가 굉장히 창궐할 때였잖아요. 이제 메르스의 전파력은 그렇게 전염력은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해요. 오늘 병원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병원이 폐쇄되게 됐다. 지금 메르스 환자가 응급실을 거쳐갔기 때문에 지금 그 응급실에 있던 선생님들도 격리 조치됐고 지금 산모님은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요? 그랬더니 아, 그건 스스로 스스로 알아보시라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제가 스스로요? 아니면 어디에다 보내주셔야죠? 그랬더니 아마 받아주는 곳이 2주간은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황당했어요. 나 지금 이제 막달인데 막달인데 거기다가 이제 셋째는 보통 한 1, 2주 일찍 나오거든요. 첫째는 보통 예정일에 나와요. 근데 너무 이제 황당한 거예요. 나는 둘째도 38주에 나왔는데 지금 나는 이제 36주인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집에 가만히 있었어요. 조리원에 출근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고 아기가 태어날까봐 움직이지 않고 막 집안일도 거의 안 하고 그냥 몸을 가만히. 그리고 이제 아기한테 아기야, 아기야. 지금 빨리 나오면 안 돼. 저 이따 나와야 돼. 엄마 응급실에서 아기 낳기 무서워. 집에서 아기 낳기 무서워.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지. 너 선생님 진료 보고 나와야 된다. 막 세뇌를 막 시켰어. 세뇌를.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2주가 딱 됐을 때가 이제 7월 하여튼 초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2주가 지나서 또 확진 환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2주가 지났지만 받아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더 있다 오라 그래가지고 7월 8일인가 제가 병원이 재개를 해가지고 이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병원 안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지금 엄마들 상황들이 임신하신 분들, 특히 대구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원에서 아기 낳는 것도 무섭고 그렇다고 이제 집에서 낳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우선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좀 안심시켜주세요. 아가야 지금 시국이 이렇지만 너랑 나랑 건강하게 만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랑 집에서 편하게 쉬자. 우리 편하게 쉬었다가 아기 낳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메르스가 이제 막 시작이 됐을 때 제가 집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임신 한 중, 말기쯤 됐을 때 그때 산후조리원을 어떻게 운영을 했었냐면 우선은 메르스가 발생했던 응급실을 가지고 있었던 병원들 있잖아요. 그 병원에서 산모님이 이제 아기를 낳고 오실 때는 저희가 의사한테 확인서를 좀 받아와라. 아기가 엄마가 메르스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서를 받아오세요. 그래서 확인서를 받아오시는 분에 한해서 산후조리원으로 입시를 받았고 다들 받아오셨죠. 안 받아오신 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염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했었고 그때 이제 보건 당국에서 산후조리원의 이제 뭐 어떤 지침서 같은 것도 제가 내려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인이 그 메르스가 발생했던 병원의 산모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조리원에서는 안 받아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조련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 사시는 삼둥이 아빠의 댓글을 보면 꽁냥꽁냥님 댓글을 보면 지금 내가 대구에 살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 아기와 내 아내가 안전할 것인가 그렇다고 집에 있는 것도 지금 좋은 해답은 안 되고 이제 너무너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이 상황이 빨리 종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가장 큰 바람이고 제가 엄마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산후조리원을 가도 된다,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엄마들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제가 산후조리원 원장이었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얘기가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산후조리원을 이제 10년 동안 경험하면서 산후조리원을 두 번 폐쇄해봤어요. 네, 두 번 폐쇄해봤는데 그건 다 RSV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폐쇄를 해봤어요. 제가 첫 번째 경영을 할 때 그 첫 번째 그 RSV 바이러스를 접했을 때 신생아실에 한 9명의 아이들이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조리원을 보건소나 뭐 구청이나 어디서도 문 닫으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부족했고요. 2010년도 3, 4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엄마들한테 다 이제 전에 환불을 다 해주고 다 집에 가시라고, 다 집에 가시라고 그리고 산후 도우미도 일일이 다 연결을 해주고 혹시 집에 가서 아기가 열나고 감기 증세가 있거든 나에게 연락을 달라 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보상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1개월 동안 이제 한 1억 정도를 내 엄마들을 다 챙기는 데 썼던 것 같고 직원 뭐 급여도 다 줘야 되니까 엄청 손해를 봤었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이 될 때 처음 우리 조리원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제 어떤 가족이 들었는데 아기가 둘째였어요. 둘째였는데 그 집 첫째 아이가 감기에 걸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엄마 첫째는 조리원에 올 수 없으니까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엄마는 첫째를 보면서 이제 마음이 너무 짠하니까 이제 조리원 문앞으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와서 가끔 만났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아니다다니까 둘째 아기에게서 콧물이 이렇게 보였어요. 이제 아기들이 보통 맑은 콧물이 이렇게 찍 흐르면 좀 감기를 의심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약간 감기 증상이 보이길래 제가 이제 아기를 안고 바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우리 아기 신생아실에 둘 수 없다. 지금 얘가 감기가 약간 의심되는 상황이 있고 지금 다른 아이들은 전혀 콧물이 나지 않는데 이제 우리 아기가 좀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서 좀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집으로 가서 몸조리를 나머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우리 조리원은 안전구역인데 지금 이 아이가 어떡하냐고 엄마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엄마는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일반 병원을 가지 않고 아동 전문병원을 가신 거예요. 근데 의사 소견서를 받았는데 이 아이는 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아 그래요? 그런가요? 이제 이러고서는 제가 아 어떡하죠? 그러면 근데 엄마 그래도 격리는 해야 되는데 엄마 방에 좀 아기를 좀 같이 모자공시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엄마가 제가 지금 둘째고 너무 몸이 힘들고 제가 아기를 계속 전적으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신생아실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예요. 정말 매일 제가 그 엄마 방에 가서 엄마 정말 미안한데 우리 아기 신생아실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엄마는 저 힘들어서 못해요. 계속 이거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엄마를 이렇게 강제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사실 딱 강제했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아기가 이제 일주일 더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엄마가 태어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옆에 애가 콧물이 나고 얘가 콧물이 나고 그렇게 난 거예요. 정말 머리가 막 쭈뼛쭈뼛 서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냥 한 9명 정도 올리면서 RSV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다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저는 엄마들한테 이제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막 이랬던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폐쇄하고 이제 수익 다 잃고 네 그거 회복하는데 되게 오래 많이 걸렸죠. 두 번째도 RSV 바이러스 때문이었는데 그 그것도 역시 이제 처음에 그 엄마한테 이제 보통은 사실 매년 그런 바이러스나 장염 바이러스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첫 번째 딱 발생한 아이를 네 엄마를 잘 설득해서 집에 빨리 보내는 게 사실 원장의 역할이에요. 집에 빨리 보내는 게 그 산후조리원 원장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그렇게 잘 처리를 해오고 이제 신생아실 직원들도 탁탁탁 손발 맞춰서 이제 해오다가 이제 가끔 이제 합의가 안 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며칠이 걸리면 바로 옆에한테 옮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올문에까지 다 이제 퇴원을 시키면 되는데 참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신생아실에 계시는 이제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콧물이 좀 난다거나 그러면은 바로 한 3,4일 동안 출근을 안 시키고 이런 조치들은 보통 조류원 원장님들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산후조류원에 입시를 하신 엄마 아빠들도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산후조류원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복도로 이렇게 걸어갔는데 이렇게 한 203호에서 기침소리가 막 할아버지 기침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긴장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의 기침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똑똑똑하고 이제 들어가서 혹시 아빠 감기 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이제 가만 아니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나 분명히 기침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아빠 제가 아까 기침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아 제가 살에 걸려서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가족을 그 가정을 집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강제할 수 있는 법안도 없고 어떤 뭐가 없어요. 정말 이건 인간대 인간으로 서로 마음이 좀 서로 배려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전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리원만 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엄마 아빠들도 본인이 감기 증상이 있다면 그 조리원에서 빨리 퇴원해서 집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도 그게 유선염 증상이다. 이러면 그 조리원에 있지만 기침과 인후통이 동반이 되면 빨리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 그 가정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 주셔야 되고 그리고 산후 도우미를 섭외를 해서 집에서 이제 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산후조리원 원장님들이 더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실 거예요. 네 산후조리원에 하루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죠. 데이브 나이트 선생님들 또 한 3, 4명씩 하면 이것도 한 14명, 15명 될 거고 또 조리사가 한 명인 곳도 있고 제가 운영하던 곳은 좀 큰 곳이어서 3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뭐 주차해 주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 또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산후조리원 원장님들은 이미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고 자가로 와라 혹은 택시를 타고 와라 이런 뭐 그리고 마스크 철저히 쓰고 다니고 손소독 철저히 해라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조리원 내에서 공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조리원 원장님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은 본인이 혹시 아픈 증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본인이 딱 퇴원을 해서 집에서 몸조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블로그에 남겨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아직 증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아기 낳는 시점을 조용히 보세요. 네, 혹시 메르스가 좀 끝나갈 때쯤 아기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히 이제 몸을 관리를 하면서 건강하게 아기 낳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아기를 낳고 나서 조리원 원장님께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병원에 폐쇄된 병원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진료받은 날짜도 다르고 지금 증상도 없고 해서 제가 이러이러한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조리원에서 오케이를 하면 들어가실 수 있는 거고 조리원에서 끝내 안 된다 하면 집에 가셔서 조리를 하셔야 되니까 산후 도우미를 관리사분을 얼른 섭외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해요. 그리고 서로서로 도우미도 그렇고 이제 엄마도 그렇고 서로서로 마스크를 코까지 끼고 손을 아기 기저귀 할 때도 닦고 모유수유 할 때도 닦고 언제나 닦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 유튜브에 꽁냥꽁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구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대구 산후조리원 원장님들은 지금 가장 네 가장 머리를 싸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부부가 잘 의논을 하셔서 집에서 몸조리를 할지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할지를 잘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네, 이거는 정말 개인이 결정할 물때이고 저는 조언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 엄마들이 지금 가장 많이 두려워하고 계실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엄마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래요. 엄마들 힘내세요. 지금 우리가 아기를 낳기 전인 엄마들도 그렇고 낳은 엄마들도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저도 지금 저희 동네에서 확진자가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칭을 더 코칭을 지금 잠깐 쉰다고 안 했는데 시국이 갑자기 이렇게 돼갖고 저도 좀 당황했는데 지금 코칭을 더 약간 뒤로 미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세 아이가 다 집에만 있어요. 저희 동네는 학원 다 휴원, 어린 집 다 휴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 셋을 새끼 밥을 해먹이면서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빠들 특히 집에 오시면 바로 화장실로 가셔서 싹 샤워하시고 집에서 두 부부가 아기를 키우는 부부는 다 마스크를 좀 해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해 주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 잘 극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엄마, 아빠가 가장 건강하셔야 우리 애기도 건강한 거예요. 아셨죠? 답변은 이거 이거 찍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조련 원장님들 고생하실 것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신생아실에서 우리 선생님들 또 얼마나 손 소독을 계속하면서 이 손등이 다 얼마나 틀까? 얼마나 이 알코올 때문에 이 손이 다 틀까? 계속 손을 씻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안타깝고요. 너무 다 안타깝습니다. 네, 엄마들 그래도 마음에 갑옷을 딱 입고 이 상황을 잘 견뎌내 보세요. 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화이팅! 안녕! 안녕!